여기서 파도속이 늘면서 공감탄 촬영을 배워보는다고요. 일단 한자로 불러볼까요? 한자로 불러볼까요? 공개 끼고 보증만이 길만이 서서 한자로 불러볼까요? 한자로 불러볼까요? 한자로 불러볼까요? 한자로 불러볼까요? 전하며 산 구경할 때 전하며 산 구경할 때 통에 끼고 솟은 산이 통에 끼고 솟은 산이 길만히 찬고 길만히 찬고 길만히 찬고 이 grouping 이 노래의 포인트가 꼭 청년인 거예요. 고우리갑까지 가성을 써서 하고 구름가서부터는 이제 실성으로 구름가 아침 버렸으니 구름가 아침 버렸으니 금강사 아닌 영구나 금강사 아닌 영구나 연결해 주세요. 존하십시오. 존하룡산 어둠해 존하룡산 풍경살에 고개기고 고순살이 일말이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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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가 같이 버렸으니 금강사 아니 혹 고소 이 여룡산 영경대에 자리수여 영경대에 자리수여 왕군대를 올라가니 왕군대를 올라가니 왕군대를 올라가니 왕군대에 자리수여 왕군대에 자리수여 넓힌 꿈은 낙다 이룬 꿈에 얽힌 꿈은 주모하는 꿈은 은이로다 주모하는 꿈은 은이로다 강한 산을 연결해서 높아요? 안을 닿아서 강한 산을 불경하고 명경계에 다리 수려 강한 산을 올라가니 마이체이 마이체이 고인 하여 사이브 오예 오예 옳힌 꿈은 주모하는 고운 은이로다 홈 홈 아 오예 이리 오예 아 오예 오예 앉아오니 국장 먹고 앉아오니 창화에 나는 해 푸신다 창화에 나는 해 푸신다 창화에 나는 해 푸신다 창화에 나는 해 푸신다 공대방장 영주산은 공대방장 영주산은 구름 밖에서 사구나 구름 밖에서 사구나 창화에 나는 해 푸신다 연결 시작 개근당 정석성에 국장 먹고 앉아보니 창화에 나는 해 푸신다 창화에 나는 해 푸신다 동외밤암당 영주산은 구름밤암게 소삭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은담아 요거는 노랫나라 상단이 흠강암 말부러구나 몇가지 흠강암 말부러구나 지금까지는 중머리 상단으로 했는데 요거는 58855 바기 흠강암 흠강암 말부러 보자 흠강암 말부러 보자 이사람 조금밤암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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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그는 다른 아이돌아 다시 한번 시작 금방아 발로 돌아보자 그는 다른 아이돌아 영웅옥을 제자가이리 몇몇이나 왔다 갔소 몇몇이나 왔다 갔소 몇몇이나 밸바 왔다 갔노 몇몇이나 왔다 갔소 몇몇이나 왔다 갔소 몇몇이 오박이에요 몇몇이나 왔다 갔소 몇몇이나 왔다 갔소 몇몇이나 왔다 갔다 갔다 몇몇이나 왔다 갔다 몇몇이나 왔다 갔다 흑강아 말부러 보자 흑강을 다 이러라 흑강아 말부러 보자 흑강을 다 이러라 흑강을 다 이러라 영웅오걸 제자가이리 몇몇이나 왔다갔다 경웅오걸 제자가이리 몇몇 지나왔다 간모 구름의 계답은 없어도 너는 은은한 사이로 다시다 구름의 계답은 없어도 너는 은은한 사이로 다시다 어려워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천하명산 장안사를 비함께 해서 해수과 금상 앞까지 다 되어가겠습니다 네 어려운 노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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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